이 구제역이라든가 또 조류인플랜자가 발병할 때마다 일정 반경을 중심으로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예방적 차원에서 묻지마 싹쓸이식으로 가축을 매몰시키는 건데요. 사실 비과학적인 방식의 살처분을 놓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다 과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살처분을 최소화하려는 세계 각국의 노력과 또 메시지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얼마 전에 MBC 충북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BC 충북 충주방송국 라디오 스튜디오와 연결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김용수 PD와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용수 PD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용수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처분, 신화의 종말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 김용수 PD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제가 2014년도에 살처분과 관련해서 그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당시 자료조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처분 이슈에 대해서 좀 몰랐던 내용, 혹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 좀 모르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통해서 살처분의 기원이나 또 해법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했습니다. 다들 아신 것처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면 방역당국이 하는 조치들이 있죠? 네, 그게 SOP 규정, 그러니까 구제역 긴급지침이라고 하는데요. 단계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안성이나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 혈청형으로 밝혀졌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O형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SOP 규정에 따라서 의심이나 가니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농가는 신속히 살처분을 했고요. 이후 예방적 살처분은 병의 확산이나 어떤 추이를 살펴보고 난 뒤에 방역심의위에서 결정하고 또 지자체장이 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 공포, 포비아 혹은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지난 2010년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안동, 포천, 강화 이쪽에서 그 당시에 살처분이 일어나면서 약 35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죠. 이후 비판에 직면하게 되니까 백신 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듬해인 2011년도에 긴급지침이 개정이 됐어요. 이후 임상 증상을 보이는 개체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2010년도에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무조건 다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동물들이 살처분됐지만 지금은 대규모 살처분은 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구제역이라든가 주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할 때 살처분, 매몰되는 구제류와 닭, 오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충북에서 확진 판정이 난 충주 한우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마무리됐잖아요. 그런데 의심 농장과 반경 500m 안쪽에 있는 두 개 농장이 대상이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두 개 농장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까지 해서 살처분을 완료했다고 하고요. 확진 판정은 어제 밤 9시 30분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현재 가축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떨어져 있고 또 전국 우재류 시장도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충주 노훈면에서 의심 증상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게 백신 접종을 맞아서 그거에 대해서 항원 반응을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감염돼서 반응이 일어나는 건지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마도 방역 당국은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확산을 막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역이 제가 취재해본 결과 전염력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었는지 이게 지금은 파악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민족 대이동이 있는 설 명절 연휴인데요. 참 걱정이죠. 부분이 걱정됩니다. 꼭 구제역 발병할 때가 꼭 명절하고 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충주의 한우농가가 지난 9월에 예방 백신을 접종했다고 했는데 백신 접종을 맞고 항체 형성이 되었다고는 하는데도 이 구제역에 걸리는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항체 형성률이 98%다 100%다. 이거는 이제 백신을 맞고 하는데 항체가 몸 안에 생겼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예방 백신은 치료 백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 맞듯이 그렇게 맞거든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치료 백신은 존재하지 않고요. 지난 9월, 10월에 맞췄다라는 이 백신은 예방 백신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항체가 어느 정도 다 있잖아요. 감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100% 독감이나 이런 감기에 안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 백신을 맞춤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방어는 되겠지만 100%는 장담을 못한다. 그런데 제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예방 백신을 맞추면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확산의 방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항체가 형성돼 있으니까 그래도 병원균이 구제역균이 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싸우는 동안 초동 방역이나 살처분 통해서 옆 동네 혹은 옆 도시로 이동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백신의 효능이 있는 거고요. 만약 지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O형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같은 예방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좀 더 많은 살처분을 하거나 좀 더 빨리 퍼질 수도 있었겠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치료 백신은 없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김영수 PD가 취재한 결과 구제역 백신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는. 저희가 구제역 관련해서는 작년에 영국하고 네덜란드를 취재를 했는데요. 영국 레딩대학교에서는 바이러스에 이렇게 핵을 제거시키는 치료 백신을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도 꽤 좋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기 이한 존스라는 교수는 곧 서유럽권 그러니까 곧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선진국에서는 구제역은 극복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다만 초동 방역이나 신속한 간별 능력 혹은 백신의 저장 능력 이런 3위일체가 이루어져야만 치료 백신으로 구제역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네덜란드는 국가에서 아예 이제는 백신을 통해서 살처분 제로를 만들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우리도 만약에 그게 만들어지면 치료 백신을 쓰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아직 승인된 어떤 치료 백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왜 빨리 안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승인이 필요하고 또 대량 생산 시설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육류에 대한 무역에 대한 어떤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표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수역기구라든지 이런 표준 규격 지침 이런 것들을 다 따라야 하거든요. 그리고 백신 만드는 데는 상당 시설이랑 이런 보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세균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좀 통제된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걸 대량 생산해서 단가도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농민부 관계자랑 인터뷰를 했을 때 우리도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해외에서 만난 또 유수의 학자분들이 우리나라의 의료나 과학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료 백신이 도입된 다음에 한국은 굉장히 예우가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상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제역 예방 정책은 무조건 살처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왔잖아요. 그럼 결국 여전히 대안이 없는 겁니까? 국제 표준이 그렇게 형성되니 아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든 다큐에서도 그런 오류를 지적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좀 대안은 없고요. 또 농장이 많이 산업화돼서 이걸 거스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예가 있는데요. 우역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사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80% 이상인 우역 소 패스트 질병은 옛날에 농경 사회를 흔들어버리는 한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질병이었는데요. 18세기 로마에서 우역을 종식시키고자 살처분 방식이 고안됐거든요. 이게 점점 제도화되면서 지금 구제역 살처분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역은 이제 더 이상 살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극복이 됐다라고 2011년도에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구제역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은 다 나왔네요.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정리를 드린 다음에 예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살처분 일변도로 대응을 할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2010년 안동 사태를 겪으면서 비난을 많이 받게 되니까 2011년도에 지침을 개정했거든요. 이후 수차례 지침을 수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그래서 여러 대응 방안을 갖고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결국은 서로 믿고 도와줘야 하는 그런 문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단 잘 잘못부터 따지는 게 문제라서 일단 구제역 방침이 나온 이상 거기에 따라해 줘야 되고 서로를 믿어줘야 된다. 그 말씀인데 아무튼 이번 살처분 신화의 종말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을 것 같아요. 김용수 피디가 구제역도 살처분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거를 취재하면서 사실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 백신 맞은 고기에 대한 어떤 불신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백신 맞은 고기는 찝찝하다 혹은 이거 먹어도 되느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사실 다른 병원균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몸 안에서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네덜란드의 한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동물의 어떤 동물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부터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먹는 채소든 과일이든 얼마나 많은 농약을 씁니까.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살처분 신화의 종말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김용수 피디와 구제역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